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움직임에서 조선중앙동화와 같은 그런 메이저 신문은 물론이고 그런 방송에 나가서 이런 논평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걱정스럽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토록 드문가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어떤 사실을 규명하거나 실체적 진실이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정직함이라는 것이 사회에 너무나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뭔가 하니까 거짓 프레임을 정하고 그걸 그냥 우기는 겁니다. 이 총선의 거짓말을 보시게 되면 오늘자 조선일보의 사슬입니다. 이 사슬을 보시게 되면 여당 참패 원인 국민은 다 안 돼 여당은 정말 몰라 싸우나. 뭐 근래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쓴말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데 제목이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여당의 참패 원인 국민은 다 아는데 그럼 조선일보의 사슬을 쓴 사람이 여당 참패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궁금하죠. 이 제목만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본 겁니다. 아니 국민의 조선일보의 사슬 쓰는 사람은 여당 참패 원인을 뭐라고 보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조선이 정한 여러분들 그냥 거짓 프레임을 정해놓고 거기다 전부를 다 두드려 맞추는 겁니다. 이게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국민의힘 참패는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그런 정직함이라든지 진실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걸 그냥 정해놓고 그걸로 그냥 사회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분위기에 압도당해 가지고 선전 선동되는 국민들도 딱하지만 이래서는 다음 선거 승리는 고사하고 남은 3년 국정 뒷받침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선거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지죠. 왜 그런가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익했습니까 그러니까 참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사회에 이러면 4년이 세월이 흘러 가지고 오늘 정진석 후보의 비성실장 여러분들 내락을 보니까 정진석 후보가 64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정진석 후보가 여러분들 동갑이니까 벌써 내가 4년간 선거 문제를 투쟁하다가 4년이 흘렸구나. 이제 수위를 좀 낮추고 나도 조금 이렇게 발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래서는 다음 선거 승리는 고사하고 남은 3년 국정 뒷받침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선거를 어떻게 승리하는데 아니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 여러분들 표를 만드는데 조선의보 사설 쓴 사람 한번 생각해봐라. 표를 100표를 150표 200표로 만들 수가 있는데 다음 선거 어떻게 이기노 그런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느냐 싶어서 여러분들 이 사설에 제목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겼네요.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이 있고 홍준표 시장은 시장 일이나 열심히 하지 깐죽거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다수인데 그래도 거기서 여러분들 빛나는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국민이 아는 국힘 참패 원인은 진짜로 국힘 의원들을 모를까요? 사설 제목이 범상치 않아서 제가 읽어보았다니 역시 필자도 누구나 아는 사실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십만이 국민 귀에 대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하나 정말 원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끙끙 앓고 한숨 쉬고 있는 것은 바로 선관위의 표 쑤셔 넣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1명이 찬성이고 한 명이 반대인 겁니다. 나도 알고 옆에 사람들 다 안다는 겁니다. 표 쑤셔 넣기라는 걸. 그러나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대놓고 뭐죠?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살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한 분 더 보시죠. 이런 의견들은 다수 의견은 아니고 선거 패인의 원인은 윤석열의 오만과 한동훈의 자클릭 이외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왜 여당은 사전투표 지지율이 본투표 지지율보다 현재이 낮고 야당은 왜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까? 51개 지역구에서 여당은 본투표 얘기고 사전투표에 졌습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 뭡니까? 확률적으로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4.15에 이어서 대한민국만 원연히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다시 절독운동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7명이 탄생하고 반대가 22명이니까 여전히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한 분이 오늘도 부정선거 어거지는 어금없이 답이 없다. 이분이 닉네임이 선진신민이네 선진신민답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과옥조님은 선거 참패 원인은 황당한 사전투표입니다. 다 알면서 모른 척 우파를 분열시키는 윤석열과 한동훈과 홍콜라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다 아는데 당신들이 다 알잖아 이런 이야기죠. 승신림은 여당은 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전투표 지지율 결과가 똑똑히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뜬 소경입니다. 100% 선거관리위원회 처지는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밑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구장창 조선일보의 이름들 글 쓰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정한 프레임 윤 대통령의 오만과 소통 불통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부국강병님은 참패 원인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죠. 사전투표가 50, 60대가 제일 많이 했고 사전과 본투표 모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민주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 얻은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님은 사전선거 선관이 대부분의 방관에 의해서 선거 조작 등으로 개표가 왜곡된 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언급하지 않는 정치가 언론들 비겁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일구보다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나건혜님은 국민의힘 참패 요인은 부정선거입니다.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홍중총은 지금 무엇을 갖고 책임 소재를 묻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잡지 못하면 국민의 주권을 강탈당한 최악의 정권이 될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포우님은 전 국민은 사전투표 조작인 걸 다 압니다. 한문이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총선 결과를 보고 주변 분위기와 너무 다른 결과 이건 무엇이라고 하더만요.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침묵의 대가를 혹독해 치를 것입니다. 언론상 문 닫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천명득삭스럽게 그렇게 언론의 사설이나 기명 갈름을 통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문과 출신들이라 하지만 양심이 마비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이 그래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의 전국의 3,405개의 은면동의 더블당의 차익값 그래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전부가 다 플러스값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서울하고 추정치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표를 얼마만큼 훔쳤는지가 이렇게 다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인천시에는 표를 인천중구 광화웅진에서 12,521표를 훔쳤고 동구 미추홀갑에서는 13,296표를 훔쳤고 이 표 훔친 것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훔쳐가 집어넣는 방법도 다 나오고 이게 뭐 인천광역시뿐만 아니고 이게 대전광역시에는 윤상윤 후보한테는 19,412표를 경쟁자인 장철민 후보한테 또 더해 줬네요. 조선일보 진짜 형편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도시락 쏴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 자식들이 있고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이런 거짓말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한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들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자신들의 유익함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 프레임을 세운 다음에 그걸 끝까지 아마 밀고 나갈 그런 심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